제작진 이거 돼지야 돼지? 이게 돼지, 이게 속 맛있단데 얘들아 어이 디프코리아 인사 좀 해 줘 동영상 찍고 있는데 다 밥만 먹기 바쁘네 어 어, 그래 어 빵긋 웃어, 빵긋 빵긋 웃어 자, 디프코리아 회식 전국 디프코리아 지점들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술을 먹는 게 아닌 고기 먹고 회의하고 고기 먹고 품살장을 빌려서 운동도 좀 하고 같이 목욕탕도 좀 가고 그러고 나서 저녁때 한 10시가 넘으면 음주 가물을 하려고 합니다. 디프코리아가 항상 이렇게 모여서 한 달에서 두 달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정기 모임을 하고 있어요. 너무 즐겁게 항상 모여서 놀고 있는데 좀 이따가 운동할 때 다시 한 번 또 촬영을 할게요. 디프코리아 프로샵 사장님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오늘 회식 후에 품살장을 대여해가지고 지금 공을 차고 있는데요. 좀 재밌게 놀고 있죠. 디프코리아는 항상 월 1회씩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공도 차고 재밌게 놀고 있어요. 정말 재밌게 놀고 있죠. 다들 친하다 보니까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. 키가 안 나온다 키가 안 나온다 키가 안 나온다 키가 안 나온다 여기가 안 나온다 여기가 안 봐 안 봐 기다리게 짧게 나 짧게 뒤지다는데 그 촬영에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전주 군산 전주 군산 연합팀 1점 1대0 여기가 안 나와서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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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색이에요? 따윈 지양 다들 다들 아뇨 아우 오오오 막았어 손으로 던져도 되지 던져도 되지 다 힘들어 나 이거 커 나 이거 커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라고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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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세 네 죄송합니다 자 2대0 2대 떡 안 들어갔어? 들어간거 아니었어? 슛이 너무 강해가지고 2대 떡인줄 알았네 1대 떡 또 내가 투입 되야되나? 1대1 1대1 아 아 1대1 상황에서 아 아 나 밸땡겨 아 나 밸땡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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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아... 고이 이거 반응장은 무서운거 좋았어요 형 was 으 으 으 회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 엄살이지? 너 엄살인 거 다 알아 졸업 자 우리 패전병들 한 두 게임 뛰었냐? 머리가 너야 너 머리 왜그냐? 너 지금 90년도 월드컵 축구 스타일 같다? 홍 누구지? 홍명부 그 스타일 같은데? 패전병들 패전병 1 안아픈거 같은데 부상이라고 하고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음주 가무를 위해서 사우나 갔다가 음주 가무러 가겠습니다 사우나 촬영은 제외 디프코리아 이렇게 참치로 오늘은 참치로 주저줍니다 금가루 좀 뭐야? 금가루까지 해야 돼 약암문죽 다행히 소금 김가루 어디 그럼 시간에 해볼까? 여기 찍지 말고 여기 찍지 말고 딱 술 한잔 먹은 다음에 안주를 해가지고 야가 술 안 먹지 않아 물 넣고 안 이미 찍고 있어 어디 여러 식장 가? 옷이 좀 약하다 옷이 옷이 좀 파랗다 이거 뭐하실까요?